오히려! 오히려 문도 지금 판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도가 실수한거야 지금 오케이 지금 쐬지마! 공대 아 아 이거? 아! 세븐패! 으아아아아아! 아 공포! 아! 아 공! 오! 아하하 아깝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까워 까비까비 빠져나 이때! 와 이거 또 와? 야 얘가 여깄다고? 박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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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지렸어 붕괴! 그걸 안하니 바보같은 놈! 짜증내기! 앙앙앙앙앙 아 안된다 아 아 우리 하나가 아 너무 잘했는디 너무 아쉽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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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라 아이고 문도 완전 개팀데 그때 그때 안왔다 그때 안왔다 개굿이다 이거 개굿이다 풍괴 잡았다 상타 붕괴 붕괴 지금 쓰지마 당황하게 만들어 당황하게 그 다음에 지금 완벽할 때 붕괴 써주고 상타 레드 묻혀주고 레드 박채기! 됐다 개굿 좋아 붕괴는 잡을 수 있다면 안쓰는 것도 괜찮아 왜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붕괴 안맞추는건 쟤는 또 아무문가 날 잡긴 했지만 운이 좋았을 뿐 붕괴를 못맞추는건 개요접이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갱도 성공할 수가 있는거지 다음을 생각하는 붕괴 빗맞추기 좋았다 극대다 극대다 아아아아 아이 오 오 호잇 오 어 혼자 생쇼 아 이런 세식 부끄럽 아 정글 진짜 왜 많이 서운한가 보구나 개그를 안간다고 너도 풀 넌 안써? 그렇다면? 왓 좋아 잘하네 까비 여기서 한 번 더 돌아도 돼 근데 늑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와드를 하고 돌아야 돼 돌거면 여기에 와드가 없잖아 자 알려주고 그리고 자이라가 올 수도 있거든 여기 자 오리 하나 왔다 오리 하나 오리 왔다 오리 오리를 봐 오히려 가 칠옹 여기서 딱 묶어주고 죽여 아이고 내가 죽었네 마무리 쉬어 그렇지 이러면 손이 아니야 미드랑 교환했으니까 늦자 늦게 봐줘야지 딜 넣어주면서 이거 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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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야지 그렇지 좋아 결과가 매우 좋다 좋다 아주 양질의 플레이예다 좋아하다 간다 일로와 일로와 지금 아하하하 풀 썼네 풀 썼네 오케이 여기 와드가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 문도가 바로 못 빠졌겠죠 일로와 전차 써준거죠 짜증내기로 짜증내기로 붕대로 빗맞춥니다 붕대를 짜증내기 붕대를 감히 빗맞춰 짜증을 내주고 마무리 그렇지 이런식으로 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붕대를 못 맞히는 이유가 뭡니까 적의 방침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적의 방침을 다시 한번 유도를 해줍니다 문도는 그러면 니가 잘해서 널 잡은게 아니야 붕대를 못 맞히는 놈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다음에도 범시를 범시를 하게 만들겠죠 이런식으로 암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다 문도 키우면 안돼 나머지들 다 키우면 안되긴 하지만 하이 뭐했어 멈춰 아 왜 나 저 짜증내기 개짱나 죽어 짜증이 가면 우리 쟤들을 제드야 제드야 괜찮니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 자식아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고운 말을 써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말 쓰세요 이번에 이번에 제가 한번 땅굴 파볼게요 여기 와드도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 타워도 없기 때문에 쟤네가 무리할거야 아마 무리해서 나오려고 할거야 몇세 가서 아이고 오 잡았어 오 오 이거 원빌도 따자 팀 방심하고 온다 이거 그때 따면 돼 나온다 칭탈 칭탈 그러면 안돼요 안돼 어디가세요 짜증내기 개짱나쥬 아 이거 무리하지 말지 우리 둘이 잡는데 자야가 도와줄려고 했나봐 안돼 같이 먹어 안돼 안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짜증내기 나 진짜 오케이 자 이제 지렸고 저건 표창이 아니고 표창짱이었다 아니 하이 아 이런 하이 블루를 조사하는데 알레르기가 있나보네 하하이 하하이 이러면 이거 문도가 나있을걸 문도 맨날 깨진다 이거 내가 도와줘서 이거 내가 도와줘서 잡으면 문도 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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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싱 오히려 이겨 오히려 이겨 와아 와 헬멧파전 아 와아 이거 내가 너무 급했다 내가 너무 급했어 일단 그 부분 사과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자 근데 나는 막 고백할때 그럴 때 그냥 막 특별하게 고백할려고 하지만 자연스러운게 제일 좋은거 같애 여자들도 요즘엔 자연스러울때 제일 설렘을 느낄걸 그냥 그런거잖아 돈까스 먹다가 약간 야 현진아 어제는 니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돈까스를 먹었는데 돈까스가 맛없더라 돈까스인지 똥인지 모를정도였어 난 어제 느꼈어 니가 있음으로 해서 돈까스조차 맛있어진다는 사실을 나 이야 따라오 begin 우아아아 완전 대명 돈 got스가 있음 니가 야 요ity ya 네명 네명을 개울가에 오챙이 한발이 꼬으물꼬으물 오챙이 작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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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태 잃잃잃 홀바이ков을 제발 오챙기 작전 그렇지 빠져빠져빠져 나섰어 어디까지 가!! 아이고 하하잇 아니 이거 다 잘해놓고 왜 2차적의 손실을 집에 가 집에 가 아니 이 친구들 왜 아니 도대체 대관절 아니 헐 아 오 그렇지 아야 한줄기 빛 그렇지 하파 킬 썼지만 느려 그의 시칼은 아 아킬레스먼이 짤렸어 시칼에 너무 느려 하하잇 아 까비 아론을 먹었네요 전 이만 갈게요 대듯이 수고하시고 쌍고 하나 이게 다 됐나요? 어 좀 난리야 자꾸 다음에 또 뵈요 오케이 다음판 가야될거 같아요 오케이 살아남았네요 저는 형이 안맞아졌어 저거는 지금 다 지금 가면 답이 없어 차라리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차라리 막아줘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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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피드빡 이 녀석이거 늑대 이 녀석 와 거의 뭐 수유라드 빨아먹네 수고했다 얘들아 빨리 빨리 궁극기 있다 오케이 일단 궁을 한번 뚫고 궁을 쓰고 오케이 다시 한번 궁극기 이를 붙여놓고 뒤로 빠지고 여기로 가시가 더블일로 써주고 여기다 알루드로 쓰는 다음에 이거 버무리 그 다음에 다시 큐을 써주고 뒤로 잠깐 빠지고 여기다 존냐 따악 이거지 세레머니까지 완벽크 좋았다 진정한 골드의 플레이란 뜻에서 존냐까지 완벽하게 여러분께 존냐의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좋아좋아